1, 2, 3 요로루, 너 또 그럴래? 요로야 요로야 얘가 밥 먹을 때는 휴대폰 보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밥은 골고루 먹으라고 했지 죄송해요 됐고 밥을 이렇게 깨작깨작 먹을 거면 그냥 굶어 먹지 마 음식한테 감사한 마음도 없고 밥 다 먹었으면 이 약 먹고 빨리 유치원이나 갔다와 근데 엄마 저 이번 달 영어 학원비 내야 되는데요 영어 학원비? 아휴 얼만데 어 12만원이요 12만원 자 됐지? 이제 빨리 유치원이나 갔다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갔다와 늦지 말라고 지각할라 빡짝짜끌 빡짝짜끌 어? 어? 요로야 안녕 어 안녕 요로야 요로야 나 보여줄게 있는데 이거 봐라 우와 귀엽다 우와 귀엽다 너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야? 응응 어제 우리 엄마가 사주신 고양인데 애교도 많고 진짜 귀여운 거 있지 우와 부럽다 우리 엄마는 동물 키우면 되게 정신없고 힘들다고 못 키우게 하시는데 아 늑재야 혹시 괜찮으면 이 애완동물 사진 나 가져도 돼? 응 그래 뭐 난 집이 많으니까 자 여기 가죠 아이 고마워 이 고양이 진짜 귀엽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도 애완동물 하나 키우고 싶다 근데 엄마가 못 키우게 하시겠지? 진짜 귀여웠는데 집으로 가자 엄마가 또 늦었다고 혼내신다 어? 뭐지 건물은? 처음 보는데? 인형 가게라 집 가기 전에 조금만 구경해보고 갈까? 실례합니다 저 계세요? 하하하하 다시 돌아왔구나 나의 펫 하하하하 어? 펫? 애완동물이요? 아 저희 인형 가게에 다시 돌아오신 거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요 아 당신의 어머니라 부르는 사람도 이곳의 손님이었거든요 뭐 찾으시는 물건 혹시 없으신가요? 뭐 손에 들고 계신 그 귀여운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구나 뭐 그런거요 아 아 네 저 애완동물이 갖고 싶은데 혹시 그런 것도 파나요? 아 저희 인형 가게는 손님이 원하시는 물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? 이 물건의 이름은 애완동물로 변하는 인형이라고 부릅니다 애완동물로 변하는 인형? 예 맞습니다 인형의 귀에 대고 변하고 싶은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 그 동물로 변신할 것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등 어떤 동물에는 다 변할 수 있죠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인형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약을 먹여줘야 됩니다 약을 먹이지 못하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형은 얼마에요? 아 이 인형의 가격은 10만원 그리고 약의 가격은 2만원 종합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12만원이요? 아 여기요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그러니까 이 인형한테 내가 보고싶은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 그 동물로 변한다 이 말이지 음 그러면 강아지로 변해라 왁왁왁 어 강아지다 강아지! 나도 이제 애완동물을 키운다! 아 근데 지금은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나랑 같이 꼭 자자! 어! 맞다 강아지한테 약 먹여야 되지? 아침 저녁으로 약 먹은 등이 나랑 똑같네 신기하다 약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자 이거 먹어! 오케이! 나도 먹어야지! 됐다 됐다! 같이 자자 이리 와!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! 빨리 강아지랑 놀아야지! 다녀왔습니다! 요르르! 요르르! 집안 꼬리 이게 뭐야 이게! 넌 어쩜 7살이나 먹어가지고 그렇게 반성수도 하나도 똑바로 못하냐? 그리고 방에 이 더러운 냄새는 뭐야? 엄마 잠시 장보고 올 동안 이거 다 빨리 치워놔 알겠어? 아 네 죄송해요 빨리 나와! 빨리 나와! 뭐가 그랬지! 해가 유치원 갈 때 우리 동아나는 얌전히 쓰라고 했잖아! 아 진짜! 아 이거 뭐하고 있는 거지? 강아지는 잘못이 없는데 아 그래! 강아지가 문제라면 바꾸면 되는 거야! 고양이로 변해라!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훨씬 더 얌전하니까 더 이상 애완동물 때문에 내가 대신 혼날 일은 없겠지? 자 이제 얼른 방치우고 낮잠이나 자야겠다 아 진짜 이게 뭐야 너무 머질러졌잖아 이리야 이리야! 고마치 고마치 오이치! 됐다! 옷장도 놔두고 난 낮잠 좀 살게! 미야옹! 여우르르! 요로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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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? 아니 일어나! 어 무슨 일이에요? 내가 엄마가 좀 잔소리 했다고 방을 더 질러나? 너 진짜 혼나볼래? 아 아니요 분명히 전 다 치워놨다 내가 진짜? 치웠어! 아 너 이 방 다 치울 때까지 전혀 없을 줄 알겠어? 아 네 고양이 너 때문에! 야! 너! 옷장 안으로 들어가! 미야옹 야 들어가! 미야옹 미야옹 들어가라고! 미야옹 미야옹 너 내가 방 다칠 때까지 여기 있어! 알겠어? 미야옹 고양이 하는 때가 왜 몽고생이냐고 허 하! 열 받아! 아! 컴온 아, 아, 아 아,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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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 아 아 아 야, 여루루! 어? 여루? 여루야! 엄마! 여루가 죽어버렸잖아! 아이 또 죽어버렸네 아이, 괜찮아 하나... 다시 만들면 되니까... 아기를 변해라!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요루루란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